어? 저게 뭐냐? 초콜릿이 분수처럼? 딸기를 찍어먹고 과자를 찍어먹네. 먹고싶다. 먹고싶다. 안되겠군. 초콜릿 초콜릿. 내가 냉장고에 초콜릿 넣어놨는데. 어? 있다 있어. 근데 이걸로 어떻게 초코분수 해먹지? 그래. 뭐든지 있는 더위몽 편의점에 가봐야겠다. 초콜릿 분수. 사장님. 어서오세요. 사장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사장님. 초콜릿이 막 뿜뿜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계 있나요? 아. 퐁듀기계 말씀하세요. 아. 그게 퐁듀기계구나. 그 기계 하나 주세요. 사장님. 네. 마침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어? 저기 있는 찐빵도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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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찐빵은 데워 드셔야죠. 괜찮아요. 저는 차가운 거 좋아합니다. 으이샤. 음. 합쳐서 얼마죠? 잠시만요. 찐빵이. 그리고 봉규. 짜빵이. 만천 원입니다. 여기 만천 원이요? 네. 만천 원 받았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세요 안녕히 가세요 통통 아저씨 왜 저렇게 신났지 어서와요 포로로 사장님 통통 아저씨 엄청 큰 거 사갔던데 저게 뭐예요 아 포류기계예요 포류기계? 초콜릿 분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와 우차 나도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 포로로 뭐 찾는 거 있어요 아니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 드디어 포류 포류 열어볼까 오 좋다 좋다 이제 해먹어볼까 근데 해먹을 과일이랑 과자가 없네 금방 갔다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새로 들어온 신선한 과일들이 많아요 어서들 오세요 어쇼 어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한가득이네 근데 뭘 사면 좋지 근데 뭘 사면 좋지 어서오세요 통통 아저씨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콩수 내가 포류기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 맛있을까 아 포류기는 이 딸기를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이 딸기랑 그럼 이 딸기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없으면 섭섭하지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딸기 3,000원 토마토 2,000원 바나나 4,000원 마지막으로 빵 2,000원 1,000원입니다 아 여기 1,000원 15,000원 1,000원 받았습니다 4,000원 거스름돈 4,000원 홍순 수고해 아저씨 맛있게 드세요 그래 신난다 신난다 재료 준비 끝 오 맛있겠다 먼저 초콜릿부터 녹여볼까 초콜릿을 됐습니다 됐고 뜨거еть 떼고 동둑이게 쩔어 놀이 흘려 젤리 놀이 놀고 놀이 놀고 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이게 바로 초콜릿 분수구나 펑듀펑듀 어서 빨리 해먹어야지 나는 엄청 큰 딸기부터 형 냄새 좋고 아저씨 아저씨 싸움은 한번 바르네 나도 빨리 먹어야지 마이너님 다 맛있어 나 뭐 먹지? 다 맛있어 보이는데? 좋아 나는 마시멜로즈 간다 우와 초콜릿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는 그럼 마시멜로 2개 핑크랑 하얀거 오 좋다 좋아 초콜릿 잔뜩 역시 맛있어 오 그렇다면 나는 과자 뭐야 뽀로로 저 녀석 왜 저렇게 많이 먹어 롤롤롤 많이 나와라 아저씨요 맛있겠다 뽀로로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아니요 아저씨가 아저씨 졸려고요 그랬어?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다 먹네 맛있다 맛있다 아저씨 저거 다 먹기 전에 나도 빨리 먹고 가야지 맛있어 뽀로로 빨리 갖고 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 녀석 이걸 다 먹고 갔네 이제 과일 먹고 Có야겠다 이번엔 바나나 에헤이 초콜렛 짬뽕 묻혀서 응읍읽 으로 가지 동동 아저씨 진짜 있네 그럼 여기 웬일이냐 지나다가 들렸는데 아저씨 자기가 하나 먹어도 돼요 그래 대신에 하나만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뭐 먹지 좋아 내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 달콤해 달콤해 순식간이다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아저씨 저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요 안돼 안돼 이제 그만 하나 더 먹고 싶었는데 그럼 잘 가라 하마터면 다 빼길 보냈네 이번엔 뭘 먹어보지 또 누구야 누구 안되겠군 이거 빼기기 전에 다 먹을 거야 이 초콜릿도 다 내꺼야 이 초콜릿도 다 내꺼야 이 초콜릿도 다 내꺼야 에허헬의 yay 71 기례를